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온 드래그 스타트와 온 드래그 핸드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 드래그 스타트 이벤트는 드래깅이 시작될 때, 그리고 온 드래그 핸드 이벤트는 드래깅이 끝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은 윈도우 아이디를 반환합니다. 즉, 드래깅되는 윈도우의 아이디가 각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에는 온 드래그 스타트와 온 드래그 앤드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온 드래그 스타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윈도우 아이디가 얼렛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온 드래그 앤드 이벤트 역시 발생할 때 이벤트 이름과 윈도우 아이디를 얼렛으로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임 투 윈도우를 드래깅해 보겠습니다. 드래깅을 시작하면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드래깅을 종료할 때도 지정한 메시지와 해당 윈도우의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네임제로 윈도우를 드래깅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정한 메시지가 드래깅 시작 시점에 표시됩니다. 드래깅이 끝난 이후에도 지정한 메시지와 해당 윈도우의 아이디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